현직 직렬별 근무환경 알아보는 시간인데 전화 연결을 통계직 분께서는 오늘 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 대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저 이렇게까지는 안 바랬는데 이것도 부족한 거 아니냐면서 학생분들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한 현직 분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직 면접 때 통계학 지식을 많이 물어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통계학 지식이 면접의 핵심은 아닙니다 면접에서는 상황형 질문과 경험형 질문을 주로 묻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면접이 빠르게 진행돼서 시간이 조금 남을 경우에나 마지막에 전공 지식을 조금씩 묻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면접 때 과천정부청사에서 첫 번째 순서로 면접을 보았고 이제 면접관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 다 경험형 위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험형 위주로 전공 지식보다는 경험형 위주로 질문을 하시는 편인가 봅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통계직 승진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몇 년 전까지는 승진 적체가 심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9급에서 8급 가는데 3년 이상 걸리기도 했는데 2023년부터 24년까지 정년 퇴직하신 분이 많대요 승진 적체가 조금은 해소될 것 같다고 합니다 경인지방 통계청이 비교적 느린 편이고 다른 지방 통계청은 상대적으로 빠르대요 승진이 하지만 이건 참고용 통계일 뿐이고 본인 능력, 여기서 능력이나 업무 능력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 적극성 등등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또 볼까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가진 분들 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합격자 중에서 사조사 가지고 있는 비율을 확인하고 싶으면 사이버 국가고기센터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약을 하자면 9, 7급 합격자 상당수가 다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급의 경우에는 자격증에 따라서 20점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 시험만으로 합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계직이 항상 국가직 진결 중에 컷이 중간 이상, 중상위권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조사 분석사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7급 일행 준비하신 분들이 경제학이랑 행정학으로 선택을 해서 그렇죠 경제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응시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음 질문은 9급과 7급 통계직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7급의 경우 본청에서 행정업무를 주로 합니다 본청은 대전에 있죠 가령 동업통계를 생각해보면 표본을 선정하는 작업을 해서 지방청에 보내주거나 지침을 만들거나 지방청에서 받은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정리하거나 그 외 여러 행정업무들이 있다고 하네요 SPSS 같은 통계 프로그램은 이제 극히 일부 부서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9급의 경우 본청에 갈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인데 2019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0명 내로 본청에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네요 작년에는 7급의 경우에는 거의 다 본청으로 발령이 나는데 9급은 거의 지방사무소에 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방청의 경우에도 지방청 본부와 지방청 소속 지역사무소로 나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규 임용자분들은 거의 그 지역사무소로 많이 가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령지는 대부분 신규자의 거주지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는 편이라고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가령 서울에 사는데 강원도나 경상도로 보내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 굳이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있어있으면 서울 가야지 그래서 서울에 산다면 경인지방통계청 소송으로 수요가 생길 때까지 거주지 주변 사무소나 이제 거주지 주변 지방청 본부에서 수습근무를 하다가 경인지방통계청 소송으로 정식 발령이 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업무는 어떤 업무라냐면요 구급의 경우는 지방청 소속이 많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직접 응답자들을 만나서 조사하는 경우도 많고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병행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구급의 경우 현장 조사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통계 프로그램 SPSS나 SES 같은 프로그램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통계 지식이 거의 필요 없고 거의 필요 없습니다 엑셀도 엄청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사무소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나라 통계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 보통 합격하고 엑셀 많이 해야 되는데 엑셀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질문하시는데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네 그래서 통계적 지식이나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것보다는 대민 업무잖아요 이제 만나서 이제 직접 자료를 얻어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적극적이나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통계직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배려 잘 해주는 편이고 이 현직자도 그렇게 받았어요 거주지의 인근으로 잘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다음 질문 볼까요? 통계직 구급이 민원적인 그쵸 민원 김장까지 루머가 사실이냐 아무래도 현장 방문을 많이 하고 조사하는 업무 때문에 질문이 나오신 것 같은데 현장 조사가 어려운 점이 응답자를 설득하는 거래요 물론 제가 일하는 곳을 보면 100명 중에 92, 3명 정도는 응답을 잘 해주신다 하지만 7, 8명 7, 8%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공무원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설득 방법은 조사하는 본인의 역량이다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그렇죠 민원인이나 이제 일반 시민을 설득해서 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지 어떤 분은 편지를 쓰기도 하고 어떤 응답자한테 필요해 보이는 선물을 준다 아 선물까지 주면서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김장을 도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이다 이런 식으로 설득이 안 되면 팀장급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같이 추가 설득을 시도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잠정 처리를 하거나 표본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김장과 같은 경우는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특별한 경우를 보여주는 거라 김장까지는 안 할 거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구급은 주로 방문조사 일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게 있나? 외근, 내근 업무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보면 구급으로 들어가면 주로 방문조사 일을 하는데 많이 힘들다 한다 보면 조사 업무와 관련해서 팀을 크게 행정팀, 사회팀, 경제팀, 농업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경제활동인구, 가계지출 등 현장조사와 관련된 사회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성분들이 하게 되고 방문조사의 경우 처음부터 혼자 하지는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상사랑 같이 출장을 나가서 하는 식으로 하고 지금 답변해 주신 분 기준으로 보면 시기별로 다르겠지만 내근과 외근은 거의 반반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7급으로 올라가도 방문조사만 하면 거의 퇴직 때까지 계속 방문조사만 하러 다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구급으로 들어와서 지방청 본부나 소속 사무소에서 근무할 경우 조사 업무가 중심이 되는 건 맞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있으면 7급이나 또는 6급에 해당하는 팀장님들도 현장 조사 업무를 대부분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물론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부서도 있고 또는 일하다 보면 본청으로 전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퇴직 때까지 계속 방문조사만 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뭘까요? 관사가 제공되나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확답이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여자 전용 관사는 따로 없고 남자 관사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희망 지역과 사유를 잘 적어서 내면 통계청의 경우 거주 지배려를 잘 해주는 편이라 집에서 통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은 뭘까요? 통계 전공자가 아니면 업무가 많이 어려운가요?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 통계 전공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다 그렇듯이 선배님들께 물어보고 지침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다 보면 잘 해나갈 수 있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적응을 하고 하면 일을 하는 데 무리는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통계직 근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급여 관련해서는 월급이 조금 200 이하로 부족한 편이다 야근이 거의 없어서 초과를 많이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 야근 안 하면 명호해요 그래서 복지 포인트는 100만 원 미만이다 아무래도 국가직이다 보니까 지방직이나 서울시보다는 적네요 서울시 때 복지 포인트 얼마 받으신가요? 서울시 때 많았습니다 저희 자치구는 또 특히 더 많았어요 200이 넘었습니다 200이 넘어요? 교행은 복지 포인트 어느 정도셨나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100만 원 미만이었고요 50만 원 정도 될까 말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안양시에 있었는데 120만 원 정도 지방직이나 서울시가 좀 많이 주는 편이고 국가직은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 통계 활동비가 15만 원 나오고 출장비도 나오고 그런 부분으로 부족한 급여를 보충한다고 하네요 출장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분위기는 사무소마다 좀 다른데 대체적으로 여유롭고 자유롭다 수평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능력은 출장이 많기 때문에 차를 운전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관용차 주로 경차인데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어려운 조사가 가게를 주로 담당하는 사회팀이나 그다음에 사업체를 담당하는 경제팀의 경우 설득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가정보다는 이렇게 기업이나 회사 이런 부분이 좀 힘들다 농어업팀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고령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친절하게 잘 응답을 해주십니다 손자 같은 애가 와가지고 아유 그러면서 물어보면 잘 해주시죠 그다음에 워라벨 야근을 별로 안 한대요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좋다 그다음에 업무 분장이 매우 깔끔하고 자료 수집과 정리 위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지 않다 통계직으로 추천하고 싶은 사람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위주의 행정하는 게 답답한 사람 근데 이제 왜냐하면 통계직은 실제로 조사를 나가고 하니까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고 싶은 사람 운전 좋아하는 사람 외근이 많다 그런 직렬입니다 통계직 밤에 비 femmes 데뷔함이 하